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도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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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예요? 하준이예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? 4살이에요 어느 유치원 다녀요? 어린이집? 어린이집 다녀요? 어린이집 이름이 뭐예요? 주향 어린이집 주향 어린이집이에요 무슨 반이에요? 열매반 열매반이에요 어린이집에 하준이 친구 있어요?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? 네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? 지우 시우 시우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? 규서 규서 또요? 서라니 서라니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? 저희 민기 민기 그리고요? 저희 여리 여리 하준이는 무슨 음식 좋아해요? 먹는 거 뭐 좋아해요? 맘마 맘마 좋아해요? 네 맘마 뭐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? 음 맘마하고 또 뭐하고 먹어요? 고기 고기 또 뭐 먹어요? 음 생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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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구나 꼬기하고 생선하고 맘마 좋아하는구나 네 하준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있어요? 있어요 있어요 무슨 장난감이에요? 음 자동차 자동차 장난감 어이 자동차 장난감 이름이 있어요? 네 무슨 이름이에요? 음 파란색 파란색이에요? 네 이름은 없어요?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? 파란색 아 파란색 아이언트 아이언트에요? 이름이 아이언트구나 아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신나요? 네 재미있어요?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사진찍는 촬영 재미있게 해볼까요? 네 잘할 수 있어요? 네 화이팅 한번 할까? 화이팅! 그러면 다음에 하준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해볼까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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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